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 유민영 선수는 편안하게 끝내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, 지금 어려울 게 없어요 네 고기만 막는 순간에 중앙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중앙이 50집도 넘게 났죠 아까 형세 판단했을 때 중앙 두텁은 아예 뺐잖아요 여기까지 거의 딱 50집 같아요 네 도로 거두었습니다 네, 초반에는 여기도 진적을 하네요 여기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격차가 벌어졌고요 초반에 수법도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무난하게 행마를 했었어야 했을까요 바로 후회된 수를 지적해 갑니다 지금 유민영 선수가 딱 짚은 자리가요 이곳을 끊는 수로 그냥 끊는 것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늘면 이곳을 그냥 한 점을 끊어잡고 이렇게 한 점을 따내고요 네 여기는 그냥 한 점을 버리고 두텁게 두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, 티브로드의 유민영 선수가 흑불괴승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제 역할을 하는 유민영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짓습니다 3대1로 티브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만나기 흑불괄 session 구매진 것 Prayer 행 sul